아 자 이창석씨 군대 가는 소감 어떠세요? 네? 실감이.. 실감이 오지 않지? 너무 힘들어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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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멜로디 여러분 비투비 창섭입니다. 사실 오늘은 머리를 자르고 온 날이었어요. 이 영상이 나올 때 찍으면 저는 이제 눈눔하게 입대를 해서 훈련생활을 시작할 때일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길었다면 긴 시간이고 7년이라는게 짧았다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바라고요. 원합니다. 같이 함께 해주세요. 아.. 이걸 꼭 분명히 우는 사람도 계실거고 웃으면서 보시는 사람도 계시는데 울지 마세요. 머리 아파요. 그리고 금방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고 저도 남자가 돼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몸을 맡긴 채 I see you at the end I see you at the end 초급해하던 가슴을 붙잡아 I see you at the end 언젠가 눈을 뜨면 언젠가 눈을 뜨면 언젠가 눈을 뜨면 너무 바랬던 또 원했던 그날 I see you at the end 언젠가 눈을 뜨면 언젠가 눈을 뜨면 언젠가 눈을 뜨면 언젠가 눈을 뜨면 I see you at the end 어머나 나의 마지막에 우리가 있기를 그곳에 있기를 이 밤의 끝에 내 손 잡아주길 I see you at the end 내가 무대를 때려면 I see you at the end 금방 다시 만날까요? 지금까지 잘 가능한지 알겠어요? 네! 네! I see you at the end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무궁하게 환영합니다 잘 지내시고요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충성 사랑스러운 태극기 사랑스러운 태극기 사랑스러운 태극기 사랑스러운 태극기 사랑스러운 태극기 그걸 바 골듬다 들어갑니다 ffen 달려 달려 난 좀 멋지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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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송카드로 우리한테 달려 내게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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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좀 멋지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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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송역으로 오늘도 달려 달려 좀 더 힘을 내 우리는 함께니까 최고 속도로 우린 좀 최고니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